선과 악을 결정짓는 게 누굴 거라 생각하나? 그건 언제나 강자의 몫이었나? 자, 선택해라. 지금 누가 선한 쪽일까? 내가 선한 쪽이겠군. 나는 슈퍼히어로, 허우맨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무로 윈터폴에서 감사한다고 따로 연락까지 왔어요. 그런가요? 정부에서 연락 온 오찬 회동 제안은 거절했고요. 언제나처럼요. 그런데 광고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지구를 지키는 건 좋은데 그 악당을 물리친 뒤에 그 삼성카드 로고가 좀 더 잘 보이게 서 있어달라고. 아니, 수트에 협찬사 로고 붙은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그거 신경 쓸 게를리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히어로가 어디 있어요? 이제 TV까지 발면 쇼파랑 책상밖에 안 남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국가가 만들어낸 질서는 공탄하지 못해. 2. 그들은 이 세계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네. 그건 네가 질문할 문제가 아니야. 이 세계는 평화롭다. 파우맨이 있느냐 하하하 아닙니다 네 이번에 신경질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혹시 그 필살기에 이름 좀 붙일 수 있을까요? 그 왜 마지막 한 방 때릴 때 구호가 뜨며 졌습니까? 그런 놈은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하는 히어로가 어디 있습니까? 탭탭어보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주 멋있을 거예요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왜 못 할 거라 생각하니? 여기까진가 끝내라 다, 다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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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사용해보셨나요? 파워맨도 즐겨 쓰는 삼성카드 탭태보 2019년 1분기 최고 인기 카드 연간 최대 36만원 할인 탭태보 하나면 충분하다! 삼성카드 삼성카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치고도 살고 우리도 살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좋은 기회에 놓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무슨 일이에요? 다음 작업은 모델을 바꿔보겠다고 그러네요 이번 광부인 탭태보라는 말이 또 억지스럽기들 같다고 억지스러웠잖아요 그렇지 않아? 어차피 너희는 내 상자가 아니다 담배야 잠깐 커피 한잔하고 있어까지 어? 뭐 갈대 가더라도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잖아 악당도 선택했다 삼성카드 탭태보 커피를 좋아하는 악당에게 스타벅스 50% 할인 CGV 롯데시네마 5,000원 할인 온라인 쇼핑 7% 할인 혜택을 다 담은 인생카드 탭태보 탭태보 하나면 충분하다! 삼성카드 근데 쟤는 지금 뭐하는 거야? 몰라 광고 하나봐 쟤 쟤 쟤 쟤 쟤 잠깐! 트레이더스 같이 갈래? 트레이더스 신세계 삼성카드 하나면 충분하다! 삼성카드 트레이더스 신세계 트레이더스 신세계 미국이라고요? 영화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답니까? 그건 아니고 그 팔뚝에 광고 좀 부추고 싶다니 하...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